자 여러분들 오늘은 운동 동작이 뭐 다양하진 않아요 다양하진 않은데 쉬운 동작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작 평소에 많이 해왔던 동작들인데 이것들을 얼마나 내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주고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킥부터 가도록 할게요 프론트킥 앞발차기 자 준비 쭉 쭉 최대한 집중해서 너무 심박수 올리는데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정확하게 내가 배에 힘주고 다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다리를 끌어당기고 다리가 내려갈 때 다리가 천천히 복근 힘으로 잡아주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톱터치 자 발 반대쪽 찍어주는 거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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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너무 심박수 올리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유있게 집중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쭉 쭉 쭉 쭉 쭉 좀 지enci하길 바랡ぁ 원포 한 마블 한 마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파이팅 프론트킥 자, 천천히 배에 힘주면서 다리를 쭉쭉 차올립니다 너무 격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잠자고 있는 우리 몸을 깨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여유있게 동작을 크게 크게 대신 너무 무리해가지고 빡 차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천천히 자, 사이트 톡 터치 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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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천천히 아, 이게 내가 근육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하나 하나 천천히 느껴야 돼 진짜 알겠죠? 암 워킹 천천히 푸시업까지만 안 해도 돼 푸시업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오케이 자, 급하게 하지 마 항상 천천히 슬로우 버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가자 둘 셋 넷 여섯 넷 자,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하다보면 별로 안 힘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동작들인 거 같은데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땀도 많이 날 거에요 자, 두 번째 세트는 이제 기초적인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푸시업 아주 간단하게 제일 기초적인 웨이브 푸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푸시업 무릎대고 엉덩이대고 가슴대고 가슴대고 엉덩이대고 자,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엉덩이 가슴 엉덩이 가슴 엉덩이 엉덩이 가슴 엉덩이 가슴 엉덩이 천천히 천천히 자, 스쿼트 자, 발끝 15도에서 40도 정도 사이 자, 무릎 끝 발끝 지나 같은 방향 지그시 우리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뒤꿈치로 바닥 꾹 뒤꿈치 바닥 꾹 내려가고 올라올 때 항상 발끝 무릎 끝 같은 방향 유지하고 뒤꿈치를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체가 먼저 들리는 그런 느낌 없이 내가 움직이면서 상체가 들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니 푸시업 무릎 대고 푸시업 무릎 대고 푸시업 무릎 대고 푸시업 와이트 스쿼트 자, 다리 조금 더 넓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이 되는 정도 각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 발끝 무릎 같은 방향 팔꿈치 지그시 바닥을 꾹 누를게요 오케이 천천히 하나하나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굿 자, 다시 한번 반복 웨이트 푸시업부터 자,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자,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스쿼트 발끝 무릎끝 복근 힘 주고 상체 쓰고 발끝 무릎끝 복근한 상위 힘 상체는 세워놓는다는 느낌 그대로 발 뒤꿈치를 꾹 누릅니다 발 뒤꿈치 발 뒤꿈치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파이팅 자, 리 푸시업 무릎 대고 푸시업 3, 2, 1 고 자, 가슴 들고 시선을 살짝 45도 정도 위를 받을게 가슴을 위로 붙는다는 느낌 그대로 복근 힘 빡 주고 그대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와이드 스쿼트 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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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복근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느낌 절대 허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안쪽으로 복근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파이팅 굿 사이즈 투 터치 터치 복근 힘 항상 유지 허리 힘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허리 힘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리 이때 일어날 때도 다리를 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일어나지거든 사이드 스쿼트 하는 것처럼 천천히 자극을 느껴볼게요 오케이 자 암호킹 굿 자 초보자분들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와도 돼요 알겠죠? 항상 복근 힘 유지 자 슬로우 버핏 자 슬로우 버핏 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셋 여섯 둘 셋 넷 여섯 좋다 자 파이팅 자 다시 한번 볼트킥 고 파이팅 동작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작들을 익히는 시간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복되는 운동을 해주시는게 좀 더 운동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토터치 자 이때 항상 이 허벅지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축을 바꿔주면서 반대쪽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허벅지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복근 힘 주고 허리 쪽에 부담이 가면 잘못된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암호킹 자 이삘 이 astronom 오른손 상관 차미로 불 천 아 지 숙 줍 슬로우워 피 자, 가세 집중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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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종료 네 번째 세트 자, 쉬운 동작인데 에너지 전무는 크지? 다들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웨이브 푸시업 자, 기초부터 탄탄하게 갑시다 우리 이게 쉬워지면 진짜 푸시업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이걸 최대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프, 가슴, 엉덩이, 가슴, 가슴, 엉덩이, 가슴, 엉덩이, 가슴, 엉덩이, 가슴, 엉덩이, 그려진 위치 상체 세우는거 이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화이팅 자 니 푸쉬업 무릎대고 푸쉬업 무릎대고 자 복근 힘 복근 힘 복근 힘 주면서 팔을 빵 밀어봐 복근 힘 주면서 빵 복근 힘 주면서 빵 복근 힘 빵 오케이 와이드 스쿼트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유있게 고 항상 발끝 무릎끝 발 뒤꿈치 복근 힘 상체 세우는거 항상 생각해 이것만 먼저 신경써주고 여러분들 다체 확률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자 발끝 무릎끝 가슴방향 발끝 무릎끝 그대로 굿 자 웨이브 슛 자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굿 스쿼트 굿 스쿼트 화이팅 고 천천히 여유있게 갑니다 발끝 무릎끝 위에 틀어지는 순간 무릎에 돌아가거든 무릎이 항상 발끝이랑 같은 방향 두 번째 발가락이랑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좀 수월하실거에요 안되는 분들은 그냥 한번 봐봐 올라올 때 얘가 들어오지 않는지 알겠죠? 자 니푸셔 무릎끝 무릎대고 고 화이팅 팔꿈치 항상 내 몸통 쪽으로 당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화이팅 가슴 위로 들고 가슴을 내려 천장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수월할거에요 와이스쿼트 네 번째 세트 딱 마무리하고 이거 끝나고 광고 보면서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자 이거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다 자 내가 90도가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여기 근육에 자극이 가는지 느끼면서 오케이 자 한 템포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투리로 다시 올라가고 화이팅 자 지금까지 한거 한 번씩들만 더하면 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하는거는 자 여유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동작을 다시 한번 복씹으면서 자 브론트킥 상체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말아주면서 복근이 딱 좋아지고 다리를 차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다가 어떤 분은 발톱에 손바닥이 파였는데 항상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서 해주시구요 그리고 너무 격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격하게 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음은 크겠지만 항상 조심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사이드 스포츠 한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뒷꿈치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반대쪽을 터치해주세요 알겠죠? 자 암호킹 천천히 프리스킹 하나하나 천천히 집중해서 으뜩을 뱉다 전체 하이팅 자 슬로우머킥 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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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넷 넷 넷 오케이 자, 화이팅 자 다시 프론트ке 앞 자기 고 자 쭉쭉 다날감 접도로 돌려드릴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모션을 보면서 최대한 팔 동작 크게 크게 복근 힘 빡 주고 자 다시 사이즈 토터치 자 나한테 스쿼트 한다는 느낌으로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축을 바꿔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암호킹 고 복근 힘 한 상 유지 복근 힘 한 상 유지 복근 힘 한 상 유지 자 화이팅 슬로우 버피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여섯 자 다섯번째 사축용호 자 쉬운 동작인데 힘들어 그냥 정상이야 자 다섯번째 사축용호 자, 다들 끝까지 나무되지 않도록 파이팅해서 갑시다. 자, 여섯 번째 세트 웨이브 시작부터 갑니다. 3, 2, 1, GO! 3, 2, 1, GO! 항상 복근의 힘 유지! 복근의 힘 유지! 복근의 힘 유지! 배에 힘 빠지면 안 돼. 스쿼트! GO! 발끝 무릎 끝! 발끝 무릎 끝! 발끝 무릎 끝! 발끝꿍치! 지금씩 바닥 꾹 누르디! 발끝꿍치! 꾹! 일어날 때 앉았다가 발끝꿍치! 꾹! 발끝꿍치! 꾹! 발끝꿍치! 꾹! 오케이! 자, 리프셔! 시작! 무릎 떼고 3, 2, 1, GO! 발끝완상 유지! 발끝 유지! 발끝 유지! 날개 뼈를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힙으로! 오케이! 발드 스쿼트! 굿! 자, 여기가 아파야돼요. 여기가! 느낌! 엉덩이는 물론이고 허벅지 안쪽 끈이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화이팅! 발끝 무릎끝 항상 같은 방향! 다시 한 번! 레이브 푸트 쉬어! 축구! 1, 굿! 2, 3, 4 굿! 굿! 자, 스쿼트! 저 장면! Go! 배끼불 끝! 복근ved 이는 상체도 세우기 항상 생각해야하자 Pill 때마다 빠르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오늘 초급작용 영상에서 하기로 했죠 나를 하더라도 다치게 이 동작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면 되겠습니다. 무릎대고 복근 힘 항상 유지 팔꿈치 절대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도록 굿 라이드 굿 여기 여기에서 이거만 다리만 쫙 태워줘도 여기 힘들어가는게 느껴질거야 천천히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오케이 자 여섯번째 세트까지 종료 두번만 통하면 돼 지금 한거 딱 두번씩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다시 프론트게임 팔꿈치 다리 복근 힘 복근 힘 팔꿈치 팔꿈치 다리 복근 힘 하체 하체 쉽게 생각하면 여기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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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임용할거에요 파이팅 팔꿈치 굿 아모키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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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땀 많이 나지 이제 화이팅 프론트킥 화이팅 끝까지 가자 자 자 오늘은 조금 잘해야돼 빨리해야돼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여유있게 내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끝까지 완주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아모킹 아 사이드 토터치 화이팅 하체 힘 하체 힘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체 힘 하체 힘 하체 힘 하체 힘 하체 힘 오케이 허리 힘으로 하면 안 돼 자 아모킹 위cere 분 저희가 객님 refresh scary 3.2.1 굿 마지막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면 되지! 자, 아들!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웨이, 푸시업! 3, 2, 1, 고! 뭐야, 고! 이제 푸시업에 대한 요령이 조금씩 생길 거야. 자, 화이팅! 복근 힘! 복근 힘! 배 힘! 배 힘! 굿! 자, 스쿼트! 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발 뒤꿈치에 꾹! 바닥을 밀어주면서 생각 많이 하지마! 그냥 바닥 팍 밀어! 바닥 팍 밀어! 생각을 많이 하지마! 오히려 자세가 오히려 어설퍼집니다. 화이팅! 자, 무릎대고 입 푸시업! 고! 고! 호경이 고! 바닥 팍 밀어! 3, 2, 1, 고! 발끝 무릎 끝 발끝 무릎 끝 맞추고 발끝꿈치 발끝 무릎 끝 맞추고 발끝꿈치 발끝 무릎 끝 맞추고 발끝꿈치 화이팅!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케이? 굿 다 왔어 다 왔어 자 다시 한번 여기 푸시업 고! 이제 자연스럽게 일반 푸시업 될걸? 그렇지 않아? 자연스럽게 푸시업이 자세가 어느정도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꽈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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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대고 ED 무릎 윗 무릎 대고 팔꿍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 이제 와이크 습관 천천히 버텨볼까 버텨봐 무릎 항상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면 여기가 달달달달 떨리는 느낌이 나실거에요 버팁니다 마지막까지 쭉 버텨보자 무릎 최대한 발 팍도랑 쭉 맞춰놓고 이대로 버텨봐 버텨보자 다 왔어 자 지긋이 이제 뒷꿍치를 바닥을 꾹 눌러볼까 하나 둘 오케이 잘했습니다 로맨 로맨 고마워요 posible